영화 기생충 반지야 현실, 신림동 반지야 일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윤 대통령도 찾은 신림동 반지야 일가족 참변당한 모친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백화점 면세점 서비스 노조 언제나 밝게 웃던 이 애도 윤 대통령 어떻게 대피가 안됐나 안타까운 피해 윤 대통령 반지야 가족 잃은 어머니의 공공주택 제공 반지야 집소녀의 마지막 문자 8일 밤 집중호가 서울 신림동 반지야 주택을 덮쳐 40대 엄마와 초등학교 6학년 딸 장애를 앓던 엄마의 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4시간여 전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에게 보낸 아이의 문자가 알려지며 많은 애가 눈물을 쏟았죠. 할미 병원에서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밥도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기도한다는 건 꿈이 있다는 뜻이다. 아이는 모아진 두 손으로 할머니의 건강한 규가를 기도했습니다. 장차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는 미래도 꿈꿨을 것입니다. 엄마도 한 달 전 언니 침대와 아이 책상을 새로 장만했다. 가족의 행복한 앞날을 소망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날 불행을 당한 이들이 있던 자리가 내 자리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피우지 못하고 쉬던 이 가족의 비극이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림동 반지야 참변 일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 교회 관계자 밝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믿을 수 없어. 발달장애 언니와 병든 노모 수발 빚이 죽음의 만연자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야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사고로 큰 변을 당한 가운데 이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가족이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에 따르면 이들 3가족을 포함해 자매의 모친은 평소 교회 열심히 출석하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교회 관계자는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언론에는 그저 반지야 가족으로만 알려졌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말했죠. 특히 동생 B씨에 대해 똑똑하고 일 잘하는 뛰어난 인지였을 뿐 아니라 발달장애 언니를 돌보고 나이든 모친을 부양하며 자식을 건사하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 등은 0시 26분경 40대 여성 A씨와 그 여동생 B씨와 10대 딸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지인에게 침수신고를 요청했고 지인은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서와 함께 배수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들 가족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죠. 사건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의 공공주택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십일 알려졌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당일 유황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참모들에게 A씨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퇴원하셔도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너무 딱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LH, 국도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죠. 정부는 어머니가 유황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 32만 가구가 지하나 반지하에 삽니다. 9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서울 가구 중엔 100에 6시 반지하이죠. 속히 반지하가 없어지고 사시는 모든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